안녕하세요 상의모 입니다 오늘은 명태 껍데기를 이용한 조림 인데요 명태피 조림 하는거 보여 드리겠습니다 400g짜리 큰 봉투 반만 할게요 그러면 200g 정도 되겠죠 명태 껍데기는 맛있기 때문에 많이 하셔도 괜찮아요 우선 이거 손질하는 것 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반이 되어 있거든요 단맛도 들어있고 그래서 깨끗해요 조미가 된 명태 껍데기는 깨끗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잘라내서 버릴게 없구요 그냥 한 이 정도로 잘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지느러미 있거든요 이 지느러미 부분도 다 튀기면 바삭해서 맛있거든요 조미가 된거는 맛있으니까 버릴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잘라만 주겠습니다 튀겨서 양념을 할 거거든요 튀겨서 해야지 바삭바삭해서 맛있어요 그러니까 프라이팬에다 기름을 좀 넣고요 온도는 저는 정확히 몇 도라고 말씀 못 드리고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해봤을 때 굉장히 좀 확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면요 이거를 조금만 넣어봐요 한 개만 바로 팍 올라오죠? 이러면 이제 튀기면 될 거 같아요 자 건져내고요 자 이제 한번 넣어볼게요 바로 젓가락 준비하셔가지고요 조금 갈색이 났을 때 꺼내요 너무 오래되면 안 돼요 그렇다마자 바로 재빨리 꺼내야 됩니다 이렇게 금방 튀겨 놓으면 식는 동안에도 색깔이 조금씩 더 익어 가서 조금 원래 꺼냈을 때보다 색깔이 좀 더 진하게 변해요 근데 이거 펼쳐가지고 식혀야 돼요 금방 꺼내놓으면 좀 눅눅하거든요 근데 식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좀 식었거든요 바삭해지죠? 이거를 식혀야지 바삭해지는데 저는 선풍기 앞에 두거나 이렇게 부채로 붙여서 식힙니다 아니면 시간이 많으신 분은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식어요 식는데 저는 조금 빨리 식혀야 하니까 보세요 이제 좀 이게 좀 식었거든요 식으면 이렇게 바삭 부서집니다 다 식혀서 제가 이렇게 바삭바삭하죠? 이거를 맥주 안주 하실 분들은 그냥 이대로 씹어 드시면 돼요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는데 혹시 어린애들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를 좀 덜어놨다가 어린애는 애들은 그냥 이대로 반찬 주면 되거든요 아이들에게 줄 거는 껍데기 튀김 자 이대로 그냥 아이들에게 주면 됩니다 너무 지느러미 많은 부분은 빼고요 껍질 부분을 주면 돼요 아이 줄 거 저만큼 남겨 놓을게요 조금 다져서 여기다가 이제 양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장이에요 진간장입니다 진간장 한 박숟가락 조금만 더 한 숟가락 하고 조금만 더 넣었어요 마늘 반스푼 그리고 고춧가루 한스푼 올리고당이죠 올리고당을 2스푼 넣겠습니다 물을 좀 넣어줄게요 물을 3스푼만 넣습니다 이거를 끓여줄 거기 때문에 물을 조금 넣고 끓여야 됩니다 이렇게 불을 켜고요 지금은 불을 좀 강하게 끓여야 되니까 불을 좀 강하게 할게요 끓여오르기 시작하는데요 끓여오르면은 조금은 더 물을 줄여줄게요 타지않게 이렇게 저어줍니다 이제 불을 좀 줄일게요 약하게 약불립니다 참기름 반스푼 이 양념을 또 식혀줄 거에요 자 이제 양념도 다 식었고요 그리고 맹돼 껍질도 다 식었고 맹돼 껍질 반찬이 얼마나 맛있는지 옛말에 부자도 생선 껍질 먹으면 3년 안에 망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생선 껍질이 맛있다는 거예요 바삭바삭 흔들리시죠 그런데 이게 양념을 해서 이렇게 드실 때는 괜찮은데 통에 넣어서 뚜껑을 덮고 놔두시면 이게 결국은 약간은 다시 눅눅해져요 근데 완벽하게 뭐 100% 눅눅해지지 않지만 한 50%는 눅눅해져요 넣어 뒀던 거 넣겠습니다 아까 썰어 뒀던 청양고추와 그리고 대파를 넣고요 마지막에 통깨를 이게 고소한 맛으로 먹기 때문에 통깨를 1스푼 넉넉히 넣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맹돼 껍질 반찬 완성되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튀겨 놓은 건데요 술안주 하시든지 아니면 어린아이들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 이거 드시면 됩니다 상의이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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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므로